. 이야, 윤길이야 완전히 진수성찬이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라마다에게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라마단 느낌으로 준비된 음식이 어허 이게 그러면 다 라마단 기간에 먹는 음식들이야? 일상에도 먹을 수도 있지만 라마단 데 자주 찾아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봐야 되죠 궁금해, 궁금해 거기다가 이거는 아까 인도네시아 교실에서 주지사님이 직접 먹으라고 보내주시는 것이지 바타고르 바타 뭐? 바타고르 바타고르 어 맞아 바타고르 잘한다 바타고르 바타고르가 박소 따후 고랭의 주의만인데 박소, 미트볼, 따후, 두부, 고랭, 튀김 두부랑 고기랑 이 안에 들어있는 소만두, 튀김이다 이렇게 먹으면 되죠 튀김만두네 맞아 튀김만두 튀김만두 튀김만두야 근데 이거를 이제 라임 이렇게 좀 뿌려서 오이랑 땅콩소스에 먹으면 또 되게 맛이 달라져 아 먹어봐야 돼 직접 먹어봐야 돼 설명이 어려워 한번 먹어볼까? 찍어먹어볼까? 바로 그럼 이게 원래 한국어로 찍먹 부먹인데 아 맞습니다 어 저는 원래 부먹을 좋아해요 오 부먹? 근데 이거는 왠지 찍먹해야 될 거만 아 반전이 끝까지 계속 나와있네 끝까지 들어와야 돼 창업이 일기는 그러면 하나씩 바로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이게 오이랑 같이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해 아 오이랑 같이 먹어야 돼? 어 그래서 바삭함이 튀김에서 오는 바삭함 한 번 그리고 오에서 나오는 그런 상큼한 바삭함 이거지 창업아 이거 찍어서 먹어보자 듬뿍 찌는 게 맛있는데 이거 사실 듬뿍 사실 나는 부먹을 선호해 나도 아 이거 어 봤다고 그러는 아 이거는 잘 섞여야 되는구나 소리가 일단 되게 되게 맛있어 어때? 아 음 약간 음 일단 저한테 익숙한 향은 아닌데 오 오 맛있어요 끝까지 들어와야 돼 이거 긴장을 못 물리겠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 아니 그리고 소스도 너무 맛있어 괜찮아? 응 이 땅콩 소스에다가 나만의 커스텀 소스를 만드는 거거든 여기서 좀 더 맵게 한다 그러면 산발을 더 넣는 거고 여기서 좀 달달하게 한다 이제 그러면 게찹이라는 걸 넣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복으로 아침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맛있다 지금 진짜 맛있는 거지 밥을 먹고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 저 소리가 어떻게 ASMR 대박이야 아 주주사님 어디 계세요? 주주사님 너무 좋아 주주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주주사님 여기 들어가면 또 이렇게 아삭 그 바삭함이 살짝 달라지거든 어 좀 뭔가 눅눅해지는 그 느낌 그래도 소스가 그 온 데 다 막 붙어있잖아 막 붙어있으니까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진짜 진정한 부먹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진부 이거를 완전 아 그렇지 오 소스 폭탄 그리고 매운 거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매운 거를 소스를 한 번 더 가야지 한 병을 다 둘이 생각은 못 했는데 맛있겠다 살짝 하 아니 진짜야 아니 이 정도면 이걸 마시는 게 낫잖아 이 정도면 이걸 마시는 게 낫잖아 진짜 아니야 달라 달라 그리고 여기다가 달달한 소스를 더 추가하는 거야 이게 GOOD нужно 이제 오리지널이구나 맛있다 맛이 다르네 맛있다 확 들었네 이래 역시 소스 소스가 다했다 거기 현지인들이 먹는 스타일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맞아 거기다 인도네시아가 향실료로 진짜 유명했었잖아 나라 자체가 그래서 더 뭔가 풍부한 거 같아요 맞아 근데 내가 알기로 금식 기간 동안은 시장에 가면 고기가 그렇게 더 잘 팔리네 사실 그러니까 영양 보충이 쉽지? 거기다 좀 달달한 걸 먹어야 될 거 같아 코코넛 밀크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먹는 거 같아 달달한 거 달달하면서 영양소를 그래서 그거를 보통 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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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질이라고 해요 딱질 음식 딱질 우리가 6시에 딱해가 진다고 우리가 그때 딱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거를 막 나눠줘 보통 딱질을? 딱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바로 먹어봐야지 오 맞아 딱질 랑성하자 서브스카이브 난 얄래이 런쨍 저는 바코멘 난 주가 셰카 다만 까모 그래서 랑성 만둘 질이다 딱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바로 먹어봐야지 오 맞아 딱질하면 꼴락이지 꼴락 아 그게 대표구나 딱질해 꼴락 왜냐면 여기는 코코넛 밀크랑 팜슈거가 이제 베이스야 달달하잖아 그래서 봐봐 브라운색의 소스가 국물이 코코넛슈거여가지고 진짜 달달해 엄청 달겠다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바나나랑 그.. 고구마 고구마 조금 다들 뭔가 달달함을 다지고 있는 성분이니까 다 공복에 먹으면 편안하지 속이 그렇지 한 숟갈씩 한 숟갈씩 한번 떠먹어볼까 바나나도 이렇게 푹 해서 먹으면 더 달아 이게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따뜻하게 즐겨먹을 수도 있고 맛있다 이거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반건조 고구마처럼 되게 말랑말랑하고 응 나 코코넛 주스 진짜 좋아하거든? 오 근데 코코넛 주스 맛이 나면서 응 뭔가 달달하지 응 속이 딱 편안해지는 확실히 맛있네 이게 맛있다 어때? 상욱이는? 고구마를 잘 삶았네 응 보통 고구마 막 되게 퍽퍽하고 이런데 이거 엄청 아삭하고 쫄깃하지 어 국물도 되게 부드럽고 응 코코넛 밀크 부드러운가 이 꼴락 안에 여러 가지를 막 넣더라고 다른 과일도 넣을 수 있는데 많이 먹는 게 무난하게 바나나랑 고구마 아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다른 것도 뭐 넣을 수 있어? 그건 좀 지역마다 다 달라서 끝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는지 궁금한 게 있어 좀 물어보지만 제가 왜 나도 물어봐도 돼? 해가 질 때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해가 너무 고파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야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나 혼자 있는데 음식이 있어 나와 양심의 싸움이야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리 봐도 몰래 먹었어 근데 걸렸어 그때 마침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사람마다 체력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강요를 한다기보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람마다 뭐 조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중간에 이렇게 15일만 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지 누가 봐도 권장해 보여 권장해 보여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미안하다 그거는 사실 본인의 양심이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겠지 뭔가 그 신 앞에서의 나의 그런 경건한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권장을 먹어봤으니까 다음 이거 보잖아 에스 부와 이름 너무 예뻐 에스 부와 에스는 아이스 얼음 부와는 과일 과일 얼음 과일 빙수 뭐 그렇게 보면 되니까 오 맛있겠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맛있는 과일 다 때려 넣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 보면은 막 코코넛 젤리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거 과일에 오징어 아니야? 아 이거 코코넛이야 코코넛 코코넛 과일 안에 있는 과일 어 썰어서 우와 신세계야 완전 시원하고 맛있어 음 맛있어 아 이건 진짜 내가 먹어보면 맛있다 그치 근데 이게 보면 젤리도 있고 이건 정말 넣고 싶은 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후루즈 칵테일 후루즈 칵테일 맞아 맞아 후루즈 칵테일 정말 시원함과 달콤함이 끝판왕 너무 맛있다 이건 딸기 우유인가? 이거는 핑크 시럽이라고 해가지고 코코넛으로 만든 시럽이야 응 야자의 즙을 좀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만들면 이런 시럽이 되거든 아 향을 맡아보면 나는 장미적인 줄 알았어 어 장미 향도 조금 있어 어떻게 잘 맡아 어 맞네 코코넛 시럽 꽃향이 나네 그리고 이게 연유랑 섞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향과 맛이 좀 맞아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딸기 우유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뭔가 달달한 우유 맛이잖아 맛있지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 달달한 우유니까 그렇지 응 아 이건 딸기 우유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 핑크 시럽 어때? 창훈가? 입에 맞아? 응 너무 맛있어 일단 뭐 이 시럽만 먹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내가 봤을 때도 엄청 달콤한 향이 나고 달콤한 향이 나고 꽃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얘 지금 사실 계속 넣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커피숍에서 먹었던 그런 맛이야 딸기 파르페 같은 그런 맛 아아 그리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자 너무 시원하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나스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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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는 쿠키인데 파인애플 쿠키야 이게 어 이 안에 파인애플이 들었어 한번 먹어봐 아니 생긴 거는 계란과자처럼 생겼어 그런 그 그럼 이거를 되게 집에서 엄마들이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주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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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 좀 이런 거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야 우리도 뭐 마실 건 없니? 응 그렇게 위해서 준비했어 네스카페 구르마 라떼 네 구르마라고 들어본 적 있어 구르마? 구르마 구르마가 대추 야자라 해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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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르바란 하면은 이건 항상 꼭 있는 거 같아 이거 커피라고? 이거가 들어있는 라떼인 거야 라떼 커피 그러니까 우유 라떼 구르마의 조화지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도 돼? 어 이거 먹어봐도 돼 너무 맛있어 당일 많이 먹은 거 있어서 대추네 당일 많이 먹은 거 있어서 딱 금식 후에 먹으면 에너지 보충이 최고래 그래서 이걸 약간 꽃감처럼 응 맞아 꽃감 꾸덕꾸덕 꾸덕꾸덕하고 어쩜 이르니?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바로 어 이렇게 라떼를 만든 거지 근데 이거는 이거 또 달달하잖아 그리고 되게 영양 보충이 좋잖아 플러스 이제 카페인 커피 거기다 라떼 커피 싹인 거지 이제 그렇지 근데 이게 먹으면 우리가 딱 식이섬유가 느껴지잖아 응 여기도 있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이게 그래서 영양가만 풍부한 게 아니라 속도 편한 거 같아 여기 사진 있네 어 여기 꾸르마 라떼 꾸르마 서 있네 예스 한번 먹어봐 그 꾸르마가 느껴지는지 금식 후에 과일 막 이거 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딱 한 병 아침에 들고 나가면 금식 딱 끝나자마자 아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해가 지면은 이걸로 이제 한 잔을 하는 거지 그렇지 슬기로운 금식생활 진짜 슬기로운 금식생활 슬기로운 금식생활 우리 그러면 공복을 이제 마친다고 한번 짜나봐요 한번 짤볼까? 한번 짤볼까? 고생했어 아 예 와우 너무 맛있어 향이 바로 느껴진다 약간 라떼도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라떼 맛이야 되게 맛있어 난 또 이게 건강한 맛이 나서 좋은데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어때? 나는 이 음료수는 약간 얼음을 넣어서 좀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구르마 라떼는 아이스로 아이스로 아이스네스카페 구르마 라떼 아니 근데 이렇게 라마단 음식을 한국에서 창욱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같이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라마단을 또 앉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집에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한 거야?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걸 준비한 거야? 아니 미안해 이게 금식하는 기간이라서 우리가 좀 잘못했대 뭘 먹어도 다 맛있지만 원래 음식이 다 맛있었어 지금도 열심히 금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정말 참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응원해 한 마디 할까? 여러분 지금 금식 중이실 텐데 많이 힘드시죠? 좀만 참고 버티다가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라맛 푸르뿌아싸 슬라맛 푸르뿌아싸 슬라맛 푸르뿌아싸니까 힘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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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것 같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 오늘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에너지 충전 지금 했잖아 예 기운이 막 나 자 에너지 충전 짝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 네 여러분 만둘입니까? 구원으로 만들어 gustado 만 둘